안녕하세요 산나물 맛있게 무쳐 볼게요 산지가서 산나물 사셨잖아요 그러면 집에와서 삶으셔야 되세요 데치는게 아니고 삶으셔야 되세요 끓는 물에 넣었잖아요 줄기 부분을 살짝 눌러보면 들어가요 그러면 다 삶아진겁니다 산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 꼭 드세요 양념 한번 해볼게요 집댄장입니다 시중 된장에 비해서 굉장히 짜요 고춧가루 다진마늘 조청입니다 물려 넣어도 되세요 그리고 매실 집댄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짜요 설탕도 조금 넣어주세요 어려운 건 없구요 조곤조곤 묻혀만 주면 되세요 어려운 건 없구요 다 묻혔다 싶으면 통깨랑 참기름 살짝 넣고 살짝만 몇 번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묻혔다 싶으면 통깨랑 참기름 살짝 넣고 살짝만 몇 번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쌓아야 돼요 분명히 참기름 살짝만 몇 번만 이렇게 해서 양념장에다가 양념장에 찍어서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